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어서 케이스 애니메트로닉스 공포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는 4편으로 업로드가 되겠네요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개무서운 게임입니다 볼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지금 나가십시오 더이상 경고는 없어요 게임이 로딩왕에도 워링이나 써져있네 자 중간에 편집 많이 합니다 상당히 퍼즐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퍼즐이 있는 부분은 다 편집할거야 그렇게 알고 보면 되겠어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거에요 그 전화 안받을건데 저한테 전화 Aunt 여보세요? 워전쇼 워전쇼 이거였냐? cidoדר 의는 impossible Если oma 다 BS 우리는 어떻게 Kellye water 민 우리를 그렇게 compon 흥 Dol ит игра 아멘 아, 진짜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이게 더 무서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이제 함께 놀아보자 그랬잖아요 심각한데 대학 가야지 내가 서른인데 나도 하는 영어를 못한단 말이야? 이런건 못익어 잠깐만 그때 이 방에 들어갔었잖아 이 방에 들어가니까 새로운 프레디가 있었잖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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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가 왜 나는거지? 오 쉣 여기 있는 화면을 또 활성화를 시키는 뭔가 버튼이 있을거 같은데 그래 이거야 뭔가 카메라를 시야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을거라고 지금 현재 X라고 뜨는데 뭔가 버튼이 있을 있지 않을까 싶다 뭔가 가동을 하면 한번에 여기 있는 전력이 들어올 수도 있어 아오니라니 아오니는 분위기가 무섭진 않지 그리고 올 때마다 조금씩 뭔가 위치가 좀 바뀌는 것 같아 여기 위에 뭔가도 올라가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뭔가 랜덤성이 있는 거야 깰 때 다시 외워서 못 깨도록 그건 분명해 그건 분명한 거야 딱 보니까 위치가 조금씩 달라 뭔가 있고 없고 사물이 달라 아 어스큐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이 방은 어? 아 여기 있네 이게 이번엔 여기로 가 있네 저 위에 있었거든 원래 야 이거 맞는 버튼이 없어 이걸 뭔가 누르는 버튼이 활성화가 안되는 거 봐서는 근데 이게 오브젝트 왔다리 갔다리 거린다는 거는 어디서 뭔가 하면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보니까 카드키 혹은 번호 때리는 거니까 숫자를 보고 오던지 아니면은 카드키를 찾아오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어딘가 있긴 있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가세요 어 왜 라이트 불이 안 들어오지? 어 라이트 왜 불이 안 들어오냐? 어 어 뭐야 어 뭐야 빨리 왜 라이트 불이 안 들어와 어 무서워 어 잠깐만 뭐야 스토리야? 라이트 불이 안 들어와 아 이제 들어오네 아 놀래라 어어 깜짝이야 오 나 진짜 쫄았네 여기서 뭔가 이게 들어가는 이 길이 열리면 아냐아냐 어 늦게 개화줘 여깄다 여깄다 온다 이리로 온다 이리로 온다 이리로 온다 어 개무소 점점 이리로 오는데 아 accidents 어 뭐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와 이거 진짜 장난없다 이 게임 진짜 장난없어 심장아파 진짜 스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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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문 열어 빨리 열어 으아아아악 아 일로 안지나가 아 지나간다 이러고 바로가야돼 이거 바로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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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서 열어 문 열어 닫어 닫어 문을 닫어 문을 닫어버려 여기 열려? 오케이 불 꺼 불 꺼 하나씩 뒤져 불 켜 불 켜 무서워 여기 어딘가에 있어 어딘가에 뭔가가 있어 미끼를 물어보려쓰 A F 이거 어쩌라는거야 어? 2823 뭔지 알았다 무엇이 중한 무엇이 중한지 무엇이 중하냐고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무엇이 중한지 아 아 이거 오는거 봤는데도 무섭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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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중한지 무엇이 중하냐고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아 아 허리 썩은 영혼 너희들은 절대 집에 갈 수가 없어 내가 새로운 신세계로 너희들을 이끌어 누가 알 수 있겠어 누가 알 수 있겠어 나만큼 해냈겠어 누가 알겠어 신세계의 신이 되는거야 아 릴크? 이름 다 적어버려 여기 딱 봤을때는 6073 외워 6073 애들아 외워 믿는다 아 어 나 얘 알아 아닌가 이사람 다이버전트에 나왔었던 남여 남자 내가 되게 좋아했던 배우인데 그 영화는 진짜 남자가 보면 여자보다 남자를 좋아하게 돼 한번 보십시오 사랑스러워요 몰라 이거는 카메라 봐도 내가 봤을때 도움 안되고 나가봤자지 지금 뭐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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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온다다 그 숫자를 봤으니까 이제 그 혹시 키카드가 입력이 되려나 이제 그 번호를 칠 수 있을까 이제 그 번호를 칠 수 있을까 이제 그 번호를 칠 수 있을까 어후씨 한번 가볼까 6073 6073 이었지 여긴 또 잠겼어 6073 이걸 봤으니까 활성화가 되는지 한번 해보자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아악 아 왜 쟤는 저기있냐 와아 아니 왜 쟤가 저기있어 와아 아니야 니가 거기있으면 안되지 아 쟤가 왜 저기있어 으아악 그래도 아니 미친냐 렕 걸렸다 야 너무놀랬는데 탭키 눌렀서 렛걸렸어 아아아 감사합니다 아아 이건 진짜 뭔게임이냐 아아 하아 안돼Sim 안 돼 게임이 멈춘 건 아닌데 탭키를 내가 다시 화면 보이는 키에 탭킨대 아 이걸 놀래가지고 다시 누르는 바람에 중간에 게임이 낑겼네 하아 하아 진짜 마음은 알아 놀라는 사람이 하면은 리얼리티 공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밌잖아요 근데 난 이제 하다가 죽을 것 같아 나 6074 아 그거 이제 또 바뀌었겠네 또 아 예앤병 뭐시 중한디 뭐시 중하냐고 저도 이 게임 그분에게 선물로 보냈는데 한 10분 했나 바로 버렸다고 누구한테 줬는데 누구한테 주셨는데요 개보고형 천양이한테 주면은 스트리머가 뭐예요 BJ의 이름이야 아 보고요 아 그래 보고요 왜 최대 나왔는데 이런 걸 무서워해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오시 온다 아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랑 이거 게임하면은 이 안에 있다 그러면은 공포스럽진 않을텐데 공포스럽진 않을텐데 오는거 다 그냥 뭐갈지 따버리니까 가라 좀 가라 갔냐 소리 안나 뭐야 2775 이게 이게 힌트다 이게 힌트야 2775 이게 힌트야 이게 100%야 힌트야 이거 제발 여기만 없어주면 부탁해 여긴 없을 수 있잖아 진짜 양심이 있다면 니가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있는데 불건데 2775 외우고 싶다 멋이 중한니 뭐시 중한니도 모르면서 아야 뭐시 중한니 뭐시 중하냐고 뭐시 중한니 뭐야 왜 활성화가 안 돼 나 번호 알아왔단 말이야 2775 뭐야 그 설마 발전기방이 있는거 아냐 비번 치는거 왠지 또 그런 생각이 드네 이쪽이었나 그랬던거 같은데 스위치는 스위치는 제가 면접을 떨어져서요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봤지만 자격이 안된다네요 더러운 더러운 변신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열심히 방송해야죠 먹고살기 힘들어요 앞으로 트위치에게 많이 하지 마세요 트위치는 뭐 열심히 열심히 하고 싶어도 좀 환경이 또 이게 되는 사람이 해당이 안된다네요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정말 많이 어필했는데 의지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데요 가자 2775 2775 나 걸릴거같은데 일단 간다 부숴다 부숴다 야 프리허그 이건 어떻게 할수 없었어 이건 어떻게 할수 없었어 없었어 아 또 비번 바뀌었겠다 저걸 한번은 알고 내가 봤을때 위치 외우고 가야돼 지금 하루 쉬었다 해서 까먹었어 지금 내가 보니까 하루 쉬었다 해서 까먹었어 위치를 이쪽이었던거 같기도 하고 여기냐? 다 잠겼네 2775 여기 아니야 여기잖아 여기서 번호 치는거 있었잖아 아 여기 번호 치는데가 아니었네 처음에 번호 쳤던데가 여기구나 2775 여기야 여기가 2775를 쳤다는게 아니라 여기가 예전에 비번 쳤던데거든 도대체 그 비번은 어디다 치는걸까 여기가 이게 이걸까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있으니깐 나도 힘좀 쓰자 이제 다른 다른 분들 깬 깬 분이 한 분 있거든 이거 그 분꺼 유튜브를 좀 들어가봐 케이스 애니메트로닉스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 그 치면은 공유가 공략이 좀 나올거야 그거 좀 누가 스캔좀 해봐 얘들아 이게 지금 내가 락픽을 얻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그걸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게 아무래도 게임이 훈수충이 있어야지 깰수있는 게임이야 그러면 재미없지않나요 아니에요 이 게임 엔딩보신 분이 한 분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어려워서 깬 사람이 없는데 나도 지금 깨온 편이야 애초에 이 게임 무서워서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유튜브에 업로드한 사람이 세 명인가 하고 밖에 안돼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도와주면 정말 고마워 우리는 실시간으로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착한 시청자가 있으면 좀 어떻게 정보 좀 빼와봐 사기치자 사기치자 그런거 아니잖아 그치 있는만큼 활용하자는거니까 실제로 인기 bj분들은 다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깨는거고 어느정도는 그리고 환경이 안되니까 그리고 환경이 안되니까 깰수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거에요 긍정적으로 이 게임 끌순 없잖아 해내야지 이것도 깨야지 밝은 모습으로도 유튜브 업로드해야지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쟤 절로 나가면 안되는데 안으로 들어갔다 프로비즈여서 할 수 있을거라고? 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천명방하고 지금 50명방하고는 여러분 정보 수집력이 달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깨잖아요 편집을 정말 미치게 해야됩니다 편집 거의 잠 못잘정도로 해야되요 다 업로드하려면 수집력이 다르기 때문에 5590 5590 5590 5590 방송격차 수집력이 엄청 다르기 때문에 야 잠깐만 클났다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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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진 않을것 같은데 뭔가 이 상자들 안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잠깐만 좀 느낌이 저기는 거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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